2,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학학생입니다! 여러분, 2025년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긴장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좋은 몸과 마음으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잖아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빛나는 결과를 얻으실 때까지 저희 영파씨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하나 둘 셋은 저희의 에너지를 보내드립니다. 좋아요. 하나 둘 셋! 아자 아자 화이팅! 그럼 지금까지 영파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팬 콘서트에서 만나요. 위치 adviser는 실제 멜로ног자에 동되어 rear housekeeping jeuxτα, Leo 화신elleQueen Titans 현공의вест desse 무공정적 fan의 내용을 구독하여서 만나요. 자 لم!